익은 거 먹어봐. 익은 거 하나 먹어보자. 먹어보자. 저거 진짜 맛있어. 미쳐, 미쳐. 홍근이 좋아할 것 같은데, 이거? 진짜 좋아하죠. 통째로 먹는 거니까. 우와. 맛있어? 과자 같다. 소스 없어서 맛있어요? 과자 같다, 무슨. 어우, 이뻐. 귀여워. 귀여워. 아니, 어느 정도입니까? 이 꽃게 과자 고향 생각한데. 제가 한 100배 된다고 그랬잖아요. 꽃게 과자 100배. 인정, 솔직히 진짜 인정. 겉바속초 진짜 딱 그 말 맞아요. 안에 살이 있어서 촉촉하거든요. 맛있겠다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양념 시키는 그 양념이에요? 그렇죠. 조금만 더. 됐어, 됐어. 강정. 용병 씨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용병이 와, 귀여운 거 진짜. 와, 진짜 대박이다. 억도 하실 줄 아셔. 맛있겠다, 불맛까지 들어가. 오, 선배님 저거 봐봐. 형이 선배 저거 봐봐. 와, 대박. 와, 대박. 그만해 이제. 와, 진짜 멋있다. 와, 우와. 안정환 오빠가 욕심낼 거 같은 선배님. 형 개인적으로 용병 씨랑 같이 섬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오오오오오오. 나도 좀 시키게. 우와. 우와. 아니 스케치가 뒤로 있다가 강정에서 보면 앞으로 나가네. 와, 이거 진짜 궁금하다. 저 곱자 맛있겠다. 이거 하면 나쁜 그거 싶나봐요. 너무 궁금하네요, 이거. 됐어, 자, 이제 저거 저거 저거. 와, 여긴 밥 주고 싶어. 아, 먹고 싶다. 됐고, 됐고. 그다음에 이제. 고맙습니다.